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낄끼빠빠를 모르는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시누이의 권위를 이용해서 만만한 올케나 쪽쪽 뜯어먹으면서 인생 편하게 살고자 했는데 에라이 썩을 그게 되겠냐 원제 엄마들 모임 회비 문제 제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엄마입니다 원래 이게 되게 긴 글이고 거의 다 썼는데 실수로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최대한 간략하게 새로 쓸게요 저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가지고 총 4명의 엄마들 모임 총무를 맡고 있는데요 실은 그래요 제가 옛날 중딩 시절부터 대학교는 물론이고 최근까지도 온갖 모임에 총무란 총무는 다 해본 사람이에요 거기다 제 직업 특성상 돈과 관련된 일은 100% 정확하게 딱딱 아무런 사감 없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철칙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번 일도 그래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완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잘 처리를 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자부하는데 이런 저한테 야 넘어간 거 아니야? 이런 거지같은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고민 끝에 결국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 모임에 포함된 저를 포함한 총 4명의 엄마들 옛날에 어린이집에서부터 만나가지고 지금은 유치원 다닌다고 합니다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모아서 당일치기 여행을 가거나 대관을 하거나 외식 등등등 최소 월 1회는 만나는 그런 모임이에요 물론 평소에도 하원 할 때 보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현재 회비가 약 57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작은 트러블 한 번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양보하고 모임이 너무나 예쁘게 잘 유지가 됐고요 다들 정말 상식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냥 이거 외에도 평소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이번 유치원에서 알게 된 땡땡씨가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오면서 유치원도 들어왔어요 아우 망할 옆였네 이 모임에 끼고 싶다며 난리를 치고 그렇게 그지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 땡땡씨가 제일 먼저 멤버 1에게 계속 나도 그 모임에 끼고 싶어 나도 회비 낼 수 있어 그러니 우리 같이 놀자 등등등 자꾸 들러붙으며 앵겼고 여기서 멤버 1은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공공이 엄마 이미 모아진 회비도 제법 많이 있고 무엇보다 나 외에 나머지 인원의 의견도 물어봐야 결정이 되는 거지 만약 누구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좀 곤란하다라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한테도 따로 의견을 물어오더라고요 자꾸 이러는데 어쩌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이미 모아진 회비가 있으니까 그냥 받는 건 안된다 만약 새로 영입을 할 거면 남은 회비 57만원은 우리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눠가지고 새로 돈을 걷어야 한다 이랬는데 이 말에 모든 멤버들이 어머 좋은 생각이다 라며 찬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을 하원시키며 자연스럽게 우리 멤버들과 땡땡씨가 모이게 됐는데요 멤버 1이 이 얘기를 전했더니 땡땡씨의 안색이 확 변하면서 갑자기 버럭합니다 아니 그냥 끼면 되는 거지 뭘 또 꾸지 새로 돈을 모아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는 거야 라며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멤버 1이 엄청나게 난감해하길래 결국 총무인 제가 나서서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말도 안된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는데요 그런 나에게 도끼가 잔뜩 오른 땡땡씨가 하는 말 그래 그럼 좋다 내가 첫 회비 10만원을 내겠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주 그냥 첫 회비와 10만원을 더 내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계산해보면 한 사람당 14만 얼마인 거 그래요 아주 그냥 제대로 도끼가 올라가지고 그런 건지 옆에 있던 멤버 1,2,3도 그냥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며 살짝 저자세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회비 57만원은 원 멤버끼리 나눠가지고 우리 모두 땡땡씨와 똑같이 10만원과 회비를 내면 되겠네 똑같잖아 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멤버 1,2,3은 어머 그래 꽁꽁이 아마 천재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데 또 땡땡씨가 버럭버럭 성질을 내요 아니 그건 뭐 얼마나 들어있다고 자꾸 이러는 거야 누가 보면 뭐 수억 들어있는 줄 알겠네 그냥 끼워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로 사람한테 꼽을 주고 그래 이러면서 성질을 내고 확 가버리더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합니다 제 마음 이 여자 이 옆엔네 끼워주기 싫어요 왜 땡땡씨가 저희 시누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죠 이거는 시누이라는 걸 완전히 배제하고 즉 제 개인적인 감정을 빼고 봐도 마찬가지인 게 돈 계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땡땡씨가 저희 시누이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라 해도 저는 이렇게 정산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싫어도 싫은 티 안 냈고 낸 적 없어요 그냥 끼면 끼는 거고 안 끼면 뭐 더 좋고 이런 반 포기 상태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정말로 제가 잘못하고 못된 건가요? 아 그리고 완전히 개빡친 저희 시누이가 또 뭐라 뭐라 한 건지 저희 남편도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누나 여기로 이사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 불쌍한데 당신이 좀 좋게 좋게 끼워주지 그래 이러는데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돈 똑바로 냈으면 나도 받아줬을 거라고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이씨 소름 땡땡씨가 시누이였어요 미친다 진짜 아니 왜 저래 2번 정선이고 나발이고 그 모임에 시누이가 끼잖아요 내 장담하는데 100%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 개그지같은 쪽으로 달라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봐봐 들어오기 전부터 저지란하는데 미래가 다 그려지죠? 잘 쳐낸 거예요 저 시누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만만한 올케가 총무로 있으니까 남은 회비에 슬쩍 얹혀가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딱 봐도 다른 회원들 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순둥이고 또 지가 총무의 신호이니까 좋은 게 좋다면 어떻게든 지가 하자는 대로 갈 것 같거든 만만하게 본 거죠 이렇듯 자기는 돈 별로 안 드리고 좋은 모임에 끼려고 했던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감히 올케가 회방을 놓으니까 개빡치는 거지 그 57만 원을 나눈 금액인 14만 2천 5백 원을 내가 내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얼마나 대단한 돈이냐 이러면서 적반 회장으로 나오니까 아휴 10만 원만 내면서 생색을 내고 싶었지만 쓴이가 한 수 위였죠 결국 지풀에 녹아가지고 시궁창에 풍덩 빠져버렸네 여하튼 정말 잘 쳐낸거고 앞으로도 방어 잘하세요 신호이 받아주잖아요 100% 서먹해지다가 그 모임 깨집니다 4번 사적인 모임요? 아니죠 신호이가 끼면 바로 가족 모임이 되는 겁니다 아이씨 진짜 상상만 해도 싫다 게 거지같아 5번 이 세상 그 누가 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남편도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하세요 이 거지같은 남매가 쌍으로 거저 쳐먹으려고 난리네 6번 아니 잘 굴러가던 기존 모임에 끼워달라고 부탁을 할 거면 웃돈을 더 얹어주거나 아니면 지가 한턱을 내든가 해야지 인사치레로 어디 감히 미쳐가지고 저 임승차를 하려고 난리야 7번 올케가 있는 모임이면 지가 오히려 더 많이 내겠다 처음에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이 꼬래 이것도 시자라고 올케 친구들도 만만하게 보는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절대 끼워주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는데 저거 끼워주잖아요 100% 비슷한 일로 싸우게 될 거고 망하는 거야 그 어떤 욕을 쳐먹어도 절대 끼워주면 안돼 아시겠죠? 망한다고 8번 그렇죠 청무라는 건 쓴이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무조건 옳아요 그래야 서로 간에 마음에 쌓이는 게 안 생기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뭐 이런 당당하게 미친 여자가 다 있나 했더니 시누이였구만 아이고 미친 10번 시누이고 나발이고 처음부터 트러블 만드는 인간을 미쳤다고 끼워주겠냐고 절대 해주면 안돼요 후기 어제 오전에 글 쓰고 깜박 잊고 있었는데 댓글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요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혹시나 아는 사람이 볼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여하튼 거의 대부분이 저한테 잘 처신한 거라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고마워요 혹시 그랬거든 아우 내가 좀 너무했나 나빴나 싶어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랬거든요 참고로 저 일은 지난 목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일어난 일이고 댓글에 있는 그 친구 얘기 저 아니에요 저는 청무를 한다 안 한다 모임에서 빠진다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아예 없거든요 어떤 댓글이 하나 달렸나 봅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모임 들어오고 싶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멤버 1,2,3에게 나는 싫다 좋다 기분 나쁘다 불편하다 등등등 가타부타 이야기 자체를 아예 안 했어요 단 한 번 더요 여하튼 안 그래도 이번 주말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라서 식당 예약하는 걸로 어제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신우이 이야기가 나왔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하게 됐어요 본인도 부모님 생신이니까 누나랑 통화를 했는데 그러다 듣게 된 거라고 저한테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실언을 했네 여보야 미안해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거 안 끼워주는 게 맞다 아니 절대 해주지 마라 안 된다 또 그런다 이랬는데 그래요 남의 편 남의 편 아닌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리고 저희 실은 신우이가 이거 외에도 가족회비 문제로 좀 그시기 한 게 있거든요 아니 원래는 가족회비가 아니었어 그냥 저희 부부가 시댁이나 친정에 혹시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길까봐 조금씩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쩌다가 신우이가 알게 됐고 이건 가족회비네 이러면서 본인도 회비를 내야겠다며 은근슬쩍 쇽하고 끼어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한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시부모님한테 엄마 지금 엄마 아들이랑 딸이 두 분을 위해 가족회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바람에 뭐 막을 수도 없었어요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왜 이때 제가 완전 신혼이었고 정말 뭣도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통수 오지게 한 번 맞았습니다 뭐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기행이 있었고요 뭐 크게는 아닌데 잡다구리한 트러블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로 근데 신우이가 이거를 전부 다 자기 가슴에 쌓아두고 있었나봐요 뭐 당연히 쌓아뒀겠죠 나도 같이 쌓았으니까 여하튼 신우이는 바로 오늘 등원길에 마주쳤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서로 인사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설마 여기서 이상한 그지같은 일이 더 생기고 그러진 않겠죠 더 이상 제가 이런 글을 쓰는 일이 절대로 없길 바라며 끝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쓰니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당연히 쌓아뒀겠죠 나도 쌓아뒀으니까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2번 아니 가족계는 또 뭐야 어 궁금한데 오지게 당한 거 한 번 풀어봐요 어 얼마나 그지같은지 한 번 보게 나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쓰니는 솔직히 당장 이사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올케와 같은 유치원에 보낼 정도로 가까이 살면서 낄끼빠빠도 모르고 그지같은 짓을 시도했죠 거기다 봐봐 또 아무렇지 않다는 거 아우 이거 너무 소름돋아 불편해 4번 신호위를 떠나서 계산만 정확히 했다면 솔직히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꼭 저렇게 묻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그지같은 일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면 쓰니처럼 혼자서 총대를 맬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힘을 제대로 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런 입장이 제일 짜증나죠 다같이 한 목소리로 정의 구현을 했어야지 왜 이렇게 바란말 하는 한 사람만 다치게 그냥 두냐 이거야 힘들게 응? 5번 봐봐 돈 문제 일으키는 사람 어디 가든 똑같다니까 그지같이 가족이라서 그냥 봐주는 게 사회에서도 통용돼 버리면 사회생활 진짜 바로 망해요 큰일 납니다 6번 어이구 저 거지같은 역시 전적이 있었구만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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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편해 불편해 아 그 뭐라고 그 몇만원 아낀다고 뭐 저같으면 그쪽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정말 너무 외롭고 또 이사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꼭 해야겠으며 양해를 구하고 옷 돈 주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자기 면이 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아 찌질해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